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시대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잼스 성경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이십니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설교자이고 성경교사라면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설교자 교사들 뿐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나 들은 것, 성경을 통하여 들은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말해서는 안됩니다. 주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진리만을 말할 뿐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사사로운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어서는 안됩니다. 신학대학의 교수들과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조차 의심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함부로 자신들의 사사로운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히브리어를 공부했고 헬라어를 숙달했다 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가 계신다면 그리고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경의 애원을 공부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일들 다가올 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5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나에 관하여 증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현재의 일들을 증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16장 13절에서는 이제 다가올 일들 즉 장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서신서들에는 다가올 일들에 관해서 수많은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 게시록이 다가올 일들로 가득 찬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게시록은 그 첫 구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게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께서는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다고 혹은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성령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뿐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을 강구해야 합니다. 14절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사실 성령님께 위임된 가장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에 관해서나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5절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도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삼의 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고 가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묘하면서도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 사랑의 관계가 눈에 보이듯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아버지로서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아들께서는 성도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시는데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려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들께서 성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는 일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라고 14절은 말씀하십니다. 15절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치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곧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 것을 받아서 내 것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16절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잠시 후면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두 번 하십니다. 잠시 후면은 주님은 잡히셔서 십자가에 처형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면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볼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실 때 자신에게 맡겨졌던 사명을 완수하신 뒤에 영광스러운 분이 되어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본다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잠시 후면 아버지께로 가시는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바로 제자들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엄청난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본다는 것은 곧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본다는 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말씀하신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더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 지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사실은 조금 있으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다음에 잠시 후에 다시 일으켜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볼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헛되고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이상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수많은 재림 관련 구절들을 같이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17절 그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더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설명해 주지 않으시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대단한 역설처럼 들립니다.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잠시 후면 또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겐 이 말씀이 마치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자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자신들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도 이러한 맥락이 잘 보여집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듣기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어짜야 당신은 인자가 들리워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나이까 이것은 당시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통념을 잘 드러내줍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해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받은 자라 하리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재림 관련 구절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뜻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떠나 다시 하늘로 가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역시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잠시 후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노라 하니 일부 제자들은 또 잠시 후면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면이라는 말이 16절에서 2번 17절에서 2번 그리고 여기 18절에서 1번 이렇게 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2번 사용해서 7번 반복해서 잠시 후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오게 될 7년 대환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년간의 대환란 기간을 잠시라는 단어로 기술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잠시 후에 있게 될 십자가 처염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것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고통, 진통 같은 말은 예수 그리스의 재림과 관련된 세상의 마지막 날들의 닥칠 고난을 언급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9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한 이것에 관하여 서로 묻고 있느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주님께 직접 묻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슬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하여 서로 묻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더 어려워합니다.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 역시 역사적 적용과 함께 교리적으로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애통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세상이 기뻐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대활랑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머물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구절을 역사적으로 적용해 보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화평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오순절날 성취된 것입니다. 21절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 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됩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면 이 여인은 누구 같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 여인은 항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마리아로 해석하고 싶어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여인을 교회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해석이 아니고 성경 구절과 구절을 비교한 성경적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열두 별이 있는 멸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상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올라 가더라.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이 구절의 여인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마리아로 적용해서 읽어보면 참으로 터무니없게 해석이 나옵니다. 로마 카톨릭 화가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마리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리아 옆에 해가 있고 머리 위에 별들이 있는 그림말입니다. 마리아가 달을 밟고 서 있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성경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종교계획을 일으켰다는 프로테스탄트들의 해석은 또 어떻습니까? 여인을 교회로 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여인의 시 즉 교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명들 즉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는 우서강스러운 이야기로 바뀌어버립니다. 교회의 후손들이 대할란 때 다 죽어버리고 남은 자들이 또 있어서 용의 공격을 받는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야말로 성경구절이 한편의 희극이 되어버립니다. 여인을 이스라엘로 여기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느 곳 하나 막히지 않고 혼란스러움 없이 이해가 됩니다. 그때가 다가옴으로 근심하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대할란을 통과하는 때를 말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처럼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사내 아이를 말입니다. 이 사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영적으로 해석해도 그렇게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조를 통해서 교리적으로 재림을 암시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때가 다가옴으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영적으로만 적용한다 해도 충분히 영적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 아이를 낳고 나면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세상과의 인연을 끊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몸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낙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의 감이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석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 말씀 역시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았을 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제자들은 그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 제자들 중 그 누구에게서도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가 참수되었고 베드로가 돌에 맞고 투옥되었고 이렇게 제자들이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지만 제자들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박해를 당해도 그 기쁨을 결코 잃지 않았던 사도들의 위대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광경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실제로 보았고 장사되는 것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자기들 몸으로 몸소 겪으며 살았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림하셔서 교회가 휴거될 때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근심하여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분께로 영접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이 기쁨을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은 잠시뿐이고 우리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한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